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판매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판매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판매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완성된 상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상품 중에도 유통기한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유통기한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도 사실은 외식에 비해서는 쉽지만 판매업도 품질관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상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객의 성향, 소비 패턴이 달라져요. 그러면 구매 의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선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통기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일수록 제때 제때 팔지를 못하면 결국 그것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판매업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 가격에 따라서 상품의 수와 진열 방식도 사실은 달라져요.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는 대량으로 진열해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 제품일수록 판매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아요. 어떤 것은 살면서 딱 하나 한 번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매 주기가 길고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매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명 브랜드 전시장 진열대 판매장 가보면 제품이 잘 안 보입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간격도 충분하게 띄워져 있어요. 다닥다닥 붙여 놓지 않아요. 붙여 놓으면 왠지 싼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제품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간격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판매한 상품의 질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창업자하고의 적합성도 맞춰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저가 제품이 있어요. 저가 제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밀착형 아이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가 제품에 속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진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량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일상적인 제품일수록 대형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측면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간격도 되게 좁게 하고 전시하는 간격도 상품. 그다음에 구매 주기도 짧아요. 구매 주기도. 거의 매일 사는 것도 있습니다. 매일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넓어야 되고. 상품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좀 해박해야 됩니다. 고객이 질문을 했는데 몰라.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독점 판매가 사실은 판매업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판매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독점 판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독점 판매는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제품은 여기서만 팔아. 나만 팔아. 이거는 거의 대박이죠. 이런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만 파는 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하는 장소가 이곳밖에 없는 거. 예를 들자면 지리산 노고단 산장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한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독점 판매인데 일종의 상권이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괴기특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데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독점 판매도 없고. 독점 판매 사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하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가격 경쟁력이에요. 동일한 제품, 동일한 품질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아요. 100%. 그렇지만 모든 나머지 요건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객의 마음을 흔드는 게 뭐냐 하면 가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격은 싼데 서비스가 엉망이라든가 품질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고자 하는 욕구가 요즘 소비자들의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나머지 요소가 다 동일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매를 잘해야 됩니다. 구매를. 구매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곳에서 사더라도 사는 방법에 따라서 사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초보 창업자들이 보면 대부분 쉽게 편하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가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구입한 가격이 높은데 거기서 내 적정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를 형성시키면 당연히 경쟁 점포보다 내가 높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익이 줄어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비교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이템에 따라서 동일 업종에 동일 상권에서 동일한 제품을 파는데 경쟁 점포가 많으면 좋은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업종도 있을 수 있어요. 판매업에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구매자의 욕구 충족하는데 판매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물건 사러 왔는데 고객이 원하는 물건이 뭔지를 판매자가 알면 거의 그냥 오자마자 원하는 물건을 제시하고 팔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보창업자하고 유경험자하고는 판매하는 스킬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건 하나 파는데 10분 걸릴 수 있고요. 한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있죠. 특히 여성분들이 보면 옷 사러 가죠. 그런데 바로 안 사죠. 바로 안 사요. 그런데 처음 갔던 집에서 입어보고 다 하고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면 판매자들은 절대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안 내느냐. 유경험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쭉 둘러보고 결국은 처음 입었던 그 옷을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다시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판매업이 되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보기보다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105 없어요 이러면 고객이 종업원이 판매자가 열심히 또 창고 가서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즐겨야 돼요. 판매자는요.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원하는 걸 아무 불평불만 없이 다 들어주는구나.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옷 가지러 가면서 아니면 신발 이런 거 사이즈 내 거 원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거 가지러 가면서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막 뛰어가야 돼요. 고객이 보인 앞에서. 그리고 막 땀 좀 흘러도 좋아요. 여기서 옷이 막 삐져나오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구매할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항상 보면 경계선에 있거든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때. 그때 그 사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판매자의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야 성공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군데를 가보면 이런 데 있어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철물점이 있는데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분 되게 성실하시고 나름대로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정리정돈이 영광이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본인만 알아. 그런데 그러려면 뭐냐 하면 고객이 보고 싶은 걸 못 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가는 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안 오르죠. 외식업하고 다른 판매업이 뭐냐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쇼핑하러 왔다가도 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유 사러 갔다가 그냥 엄청 많은 걸 다 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 여러분들 가보시면 위치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꿉니까? 고객한테 익숙해지면요. 매출이 안 올라요. 왜? 우유 사러 갔는데 우유가 어디 있는지 알면 쫙 가서 우유 있는 데로 가서 우유만 들고 나와서 계산하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유 사러 갔는데 우유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을 바짝 씁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세심하게 보지요. 상품들을.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휴지도 보이고. 저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저것도 사가자라는 생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하면 매출이 안 오른다는 거죠. 매출. 그래서 정리정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청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 위치를 수시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딱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좋죠.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 제일 들어간 입구에 있는 게 어떤 품종이에요. 과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진열대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 낮아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시야가 넓게 보이죠. 높여버리면 뒤에 게 안 보이잖아요. 판매업에서 중요한 걸 많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많이 보이게. 그래서 판매업 할 때 매장을 얻을 때도 점포형 판매할 때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라인 판매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 클릭했는데 두 개만 달랑 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품 수가 많잖아요. 그럼 쫙 보게 돼 있어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일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진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유리하고 상품 수가 많은 것이 노출되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매자 입장도 봐야 돼요.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자가 약간 전문가 이미지가 나게끔 하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을 이 상품을 파는 저 사람이 이 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소견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고객이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 고급 매장 이런 데 가보면 향수 파는 매장이나 화장품 파는 매장에 가보면 판매원 복장이 의사들이 입는 흰색 가운에 옆에다 자기 이름 딱 해서 이렇게 팔아요. 그럼 고객이 그 제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그냥 안 들어요. 아 이거 그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 밀착 아이템 일반 일반적으로 파는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슈퍼 이런 데서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주는 게 좋죠.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보면 최소한 앞치마 같은 거는 하나 하고 있는 거 하고 안 하고 있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 내가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고객하고 소통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고객이 질문하고 싶죠. 그리고 듣고 또 수긍을 하려고 하고 또 궁금한 것은 물으려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 구매 쪽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를 정할 때 주 구매자의 연령대하고 판매자의 연령대가 비슷한 게 사실은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50대는 주 고객층이 50대거나 50대 이상인 경우에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50대 창업자가 이삼십 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주 여성의 주 고객인 아이템을 한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무리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안 일어납니다. 왜 하냐 하면 이게. 경감이 되기 어렵잖아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고객과 판매자가 이런 걸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빈자리를 채울 때는 예를 들어서 상품이 구매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빨리 채우는 게 좋아요. 빨리 채우는 게.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 비어있잖아요. 이건 고객한테 엄청난 신뢰를 못 얻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불신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채울 때는 어떤 걸 채우는 게 좋냐 하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신상품을 채우는 게 좋아요. 새로운 상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구매에 다양한 그런 욕구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구마 옆에다가 고구마를 파는데 이거 사례인데 고구마 옆에다가 고구마 굽는 냄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매출이 올랐어요. 고구마 매출도 오르고 냄비 매출도 오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유 옆에다가 여러분들 우유 파는 근처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시리얼이 있습니다. 시리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유통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대형 유통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공부예요. 판매업 창업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현장을 많이 보라는 거죠. 근데 가서 뭘 봐야 될지는 모르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보다 보면 자기 나론대로의 원칙인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지도 않고 왜 여기 갖다 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가보면 재미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업종들끼리 모아놓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유를 샀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구매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리얼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유가 있는 게 낫죠. 그게 가까이 있어 이런다는 얘기.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채소 옆에다가요. 채소 파는 옆에다가 미니 요리책을 갖다 놨어요. 근데요. 책도 잘 팔리고 채소도 잘 팔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걸 보잖아요. 요리하는데 채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런 것들.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고객의 구매. 물론 이런 것들은 소형 매장에서는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업 창업을 할 때 내 매장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동일한 상권에서 동일한 제품을 파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안 팔리는 물건을 빨리 팔게 하는 게 장사 잘하는 거예요. 잘 팔리는 물건만 냈다 파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보면 이런 거 있죠.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많이 보죠. 원 플러스 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안 팔리니까. 그런데 요즘은 요즘은 뭐 갈수록 제가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이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요. 집에서 소비하는 이렇게 뭡니까. 1인 소비가 주로 많다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을 가져가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제대로 사용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명은 밝은 게 좋습니다. 조명은 판매업 매장은 무조건 밝아야 됩니다. 무조건 어두우면은 조명이 잘 상품이 잘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밝게 해주는 게 좋고요. 고가 제품일수록 조명이 밝습니다. 고가 제품일수록 조명이 밝다. 선입선출이란 말 들어봤죠. 먼저 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을 보면 소비자는 반드시 뭘 봅니까? 유통기한 날짜를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유통기한이 짧은 것을 안에 앞에다 배치를 하죠.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저 뒤에 걸 가져가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유통기한이 인접하게끔 놔두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군지 지켜야 되고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제품 자체도 청결해야지만 공간 자체도 파는 공간 자체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파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깨끗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유통단계는 줄여야 돼요. 유통단계예요. 유통단계. 생산지에서 내가 파는 매장까지 오는 단계가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뚝뚝 줄여야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 야채 같은 거나 과일 이런 도매시장 가보면요. 생산지에서 바로 오죠. 바로 옵니다. 그런데 바로 온 것을 다음 가져가는 또 도매상이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직접 소매상으로 가는 데까지 몇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는 물건이 몇 단계에 거쳐서 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라도 줄이는 게 유리하죠. 오죽하면 요즘 해외 직구라든가 외국에 사는 것도 직접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있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그래서 예전에 해외에서 물건 수입해서 이렇게 거쳐서 오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 인터넷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일어나는 활발히 판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 매장에서 하는 게 훨씬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있어 없어요. 있죠. 하지만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지를 못하잖아요. 이미지로만 보니까 그래서 젊은 연령층들은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그쪽으로 가요. 하지만 시니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연령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업에서 판매업 창업에서 성공하려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재고를요. 재고를 제로화시켜야 된다고. 재고를 없애야 돼요. 재고를.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요. 편의점 창업을 예전에 할 때는 반드시 창고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고 공간이. 그래서 물건을 상품을 구매해서 거기서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진열하고 이렇게 이렇게 팔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창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요. 그 제품이 팔리고 안 팔리는 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재고량이 예를 들어서 껌이 이 매장에는 껌이 5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2개 팔리면 3개를 하루에 배송을 예를 들어서 3회 정도 하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품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본사에서 그 제품을 처리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안 팔리는 게 있고 잘 팔리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판매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매하기는 되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봐셔야 되고요. 구매를 할 때도 개선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건을 구입할 때 보통 보면 한 달 뒤에 물건값을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한다든가 이렇게 후불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현금 주고 바로 구매를 하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가격이 낮아져요.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되고 다음에 판매량이 늘어나면 구매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구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원가도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매업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떤 내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예를 들어서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이걸 철저히 분석을 해서 많이 팔리는 것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원가 절감 효과를 노려야 되고 안 팔리고 작게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량으로 구매해 주기도 달리해서 재고를 최소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판매 전략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판매업의 성공 요소 중에 유형 보이는 경쟁 요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경쟁 요소가 있어요. 이 경쟁 요소라는 것은 동일한 제품을 파는 다른 점퍼와의 경쟁이에요. 이거는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똑같이 보는 거죠. 보이는 것은 일단은 유형의 요소는 뭐가 있는지 입지가 중요하죠. 입지가 어디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파느냐가 그 다음에 진열 상태 중요하죠. 진열 상태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정리정돈도 중요하고 동선도 중요합니다. 동선 결국은 고객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이 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사각지대에 있는 전혀 고객이 가지 않는 위치에 뭘 놔두면 이건 절대 안 팔리죠. 그래서 보면 고객이 아주 움직이기 좋은 등손들을 대형마트 가면 만들어놨어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으로 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좁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라인을 한쪽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라인 쪽에서 모든 것들을 탐색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포장도 중요합니다. 포장 포장은 이미 완성된 제품은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포장지가 어떤 거 색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잘 팔리고 잘 나가는 상품일수록 포장 상태가 양호합니다. 좀 과한 표현으로 포장지에 너무 많은 비용이 지불됐다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물건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선물용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포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물이 좋은데 포장 상태가 안 좋으면요. 고객이 선택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포장도 중요하고 포장의 형태도 중요하고 색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상도. 그다음에 판매자의 이미지 복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하는 편의점 가보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정해진 복장 입고 판매하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대형마트 이런 데 가보십시오. 종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복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인이 개인이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는데 매장 운영하는 데 가보십시오. 옷은 입고 하긴 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데리고 해요. 이게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잘 안 듣더라고요. 자 무형의 요소는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고객을 설득시키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고객은요. 상품을 파는데 그 상품에 내가 구매하는 사람이 설득이 되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거나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는 팔기가 쉽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탐색해가지고 사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의 매장들이 보면 그런 거죠. 구매하려고 줄 서죠. 진짜입니다. 줄 서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상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정말로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 상품 자체 상품에 대한 이해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심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타겟 고객 선정을 해야 됩니다. 타겟 고객 나는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구매하는 고객에 따라서 판매하는 게 틀리잖아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옷을 직접 가서 이렇게 입어보고 사고 이러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냥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기성세대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이다. 이러면 기존에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시니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을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는 고객이 소비하는 소비 내가 구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업종이든지 다 똑같지만 특히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 상품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 고객은 어떻게 팔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신발 정말 좋습니다. 이러놓고 자기는 다른 브랜드 신발 신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장품은 이게 최고입니다. 이러놓고 자기는 경쟁 브랜드를 바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런 경우 있을 수 없어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나하고 판매하는 사람하고 실제 판매하는 행위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은 뭐냐 그러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상품에 대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 나하고 어느 정도 밀접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제품 같은 경우는요. 팔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 여성용 화장품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못 팔아요. 그거는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와서 판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여성분이 여성분이 남성용 제품은 팔 수 있어요. 성용이. 그건 약간 다른 관점이라 다른 관점 어쨌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고객 중심 자 제품을 갖다 놓을 때부터 이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진열하고 위치 선정하고 이러는 거 모든 부분에서 보면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는 고객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속 연구하고 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운영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매자 중심이야. 판매자 독점 판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독점 판매 그런데 일반적인 판매업에서는 항상 고객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판매자도 어느 순간 구매자가 되고 고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관점을 계속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손님 같으면 이렇게 해놓은 게 마음에 들까? 이렇게 반응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맥도날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맥도날드는 저는. 외식업인데도 판매업 성격이 강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판매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서 판매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을. 처음 시도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판매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판매 방식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판매 방식을 바꾸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창업 시장에 들어와서 판매업을 하는데 기존에 20년, 30년 동안 저 물건을 팔고 있는 저분하고 내가 경쟁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팔아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제발 나는 똑똑하고 잘나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게. 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엄청난 착각이에요. 창업 시장에서는요.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선생님, 스승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뭘 해야 되냐.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자, 보세요.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주 메뉴인데 햄버거 숫자를, 상품을 다양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판매 방식을 바꾼 게 뭐냐면 아침 팔고 일찍 판 거예요. 그다음에 24시간 영업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매장에 따라서 주변 상권이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역세권 이런 데는 보면 거의 24시간 합니다. 왜? 젊은 고객층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나라 위에 걱정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젊은. 그래서 새벽 2시에 나가도 여름에는 줄 수 있어요, 햄버거 강의. 그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달하죠. 배달. 배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비자들이요, 밥에 대한 개념이 바뀌잖아요. 시니어 세대들은요, 무조건 밥이 밥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우 2프로스 10인분 먹고도 마지막에 꼭 된장찌개하고 밥을 먹어야 끝나요. 이게 밥에 대한,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배고플 때 먹는 게 밥이에요. 엄청난,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30년 뒤가 되면 밥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져요. 쌀로 한 밥이 밥이 아닌 거죠, 이제는. 배고플 때 치킨을 먹으면 치킨이 밥이 되고,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 밥이. 지금도 그렇게 변해가고 조금씩 있다니까. 이거 기성 세대들이, 시니어 세대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달을 하는 거죠. 저는요, 3일 굶고 굶어도 절대 햄버거는 안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냐 하면은, 저기 차에서 내리지 마라 그러죠. 맥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해가고 차트 안에서 주문하고 나가면 받아라. 이게 기성 세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판매 방식의 기존 방식하고 다르게 가는 거죠. 다르게 가는 거죠. 제품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판매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 온라인 판매, 온라인 쇼핑, 이게 또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판매 방식의 변화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 방식의 변화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봐야죠.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일본에 예전에 공황 있고 불황 있고 이럴 시기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을 파악해가지고 고객이 선택을 하기 어려울 때 제안을 하는 거죠. 남성 복을 파는 매장의 여성 점원이 손님이 와서 예를 들면 넥타이를 고르고 있어요. 고르고 있으면 이 종업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께서는 언제 언제 오셔가지고 어떤 색깔의 셔츠하고 다음에 어떤 색깔의 와이셔츠를 사가셨기 때문에 이 색깔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넥타이를 추천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도 사요. 저도 사요. 그런데 근거 없이 있잖아요. 근거 없이 요즘 이게 잘 나가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좀 가격 비싼 거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이제 다 알아. 처음에 제시하는 거 절대 안 사.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슈퍼나 이런 데서는 고객을 체크하기 어렵지만 옷이라든가 기금속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제품들 중에 구매 주기가 좀 긴 제품들 중에는 고객. 그래서 보면 고객을 가면 고객 카드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객의 구매 패턴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 매장 우리나라 이렇게 가보면 그걸 또 이렇게 적어요. 고객 카드 해주면 10% 활용해준다 적어요. 그런데 다음에 갔을 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단지 그걸 뭘 활용하느냐. 마케팅으로 활용하죠. 홍보로. 그러니까 문자 보내서 30% 세일한다고 주고 이런 정도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걸 하냐는 거죠. 나를 그냥 고객을 판매 도구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올바른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오래된 식당에 식당 같은 데 오래된 데 가보면 사장이 알잖아요. 그러면요. 야 나 그런 데 봤습니다. 실제로. 저기 저분 우리 주문하면서 뭐 돌라 그러면 저분 매운 거 싫어하니까 좀 덜 먹여주세요라고 사장이 주방에 오달러요. 그건 뭐냐면 고객의 구매 패턴을 알고 있는 거죠. 습관을. 그러면 감동하죠. 그런데 내가 맨날 매운 거 안 먹는다 그랬는데 맨날 청량꽃이 넣어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제품 사고 그 브랜드에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 한 번 저거 하면 계속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좋죠. 정확하게 아는 게 좋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 구멍가게 하고. 동네 구멍가게 옆에 편의점이 들어오면 구멍가게가. 저는 뭐 6개월 안에 망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구멍가게는 편의점보다 가격도 싸요. 그런데도 손님은 구멍가게를 안 가요. 예전에 왜 갔냐. 거기 밖에 갈 데가 없을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편의점이 들어오면 다 그쪽으로 몰려요. 실제로 이거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유치원 단위들을 보고 돈을 주고 우유 사오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편의점 갑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 신뢰가 있어 보이거든요. 신뢰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동네 구멍가게 가면 일단 보세요. 지저분하죠. 지저분해요. 그다음에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도 보면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거의 고객을 맞이할 생각도 없는 것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죠. 정리정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쉽죠. 사장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어떤 데 가보면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해놔서 지니어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거기 종류별로 막 담아와요. 하나 사러 갔다가 10개, 20개 사갖고 와요. 그런데 동네 구멍가게 가보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도포되어 있어요. 업자들이 자기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넣지 않고 위에 까는 거죠. 그렇게 놔요. 왜냐하면 그건 주인이 컨트롤 안 하니까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보고 자기 걸 찾잖아요. 막 뒤지면서. 그러다가 동상 걸린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요.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서 과일 야채 가게 장사를 한 10여 년 하시다가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그 사업을 접게 되신 50대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런데 이미 올 때 수원의 어느 지역에다가 김밥집 하던 거를 하겠다고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 김밥집을 왜 팔려고 내놨는가. 100% 안 되니까 팔려고 내놨다. 그러면 실제로 그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매업을 하신 분은요. 그냥 판매업 하시는 게 좋아요. 10년을 했는데 왜 바꾸려고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2주 뒤에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준 숙제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지금 슈퍼마켓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물 나온 슈퍼마켓을 지금 건너편에서 계속 탐색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분 그렇게 아이템을 바꿨어요. 500만 원을 날렸지만 더 큰 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경험만큼 좋은 건 없어요. 경험만큼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판매업의 성공 요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